제가 원래 멘탈클리닉을 하나 준비해놨었어요. 근데 어젯밤에 카페를 보고 바로 내용을 바꿨어요. 자, 어젯밤에 카페에 합격자 글이 하나가 딱 올라왔어요. 자, 읽어드리겠습니다. 샘, 잘 지내시죠? 추운 겨울이 되면 백일기도가 생각나는 올해 국가직 합격생입니다. 작년엔 크리스마스 이브에 백일기도를 시작했었죠. 더 잔인하죠? 그랬었어요. 자, 샘은 코로나 확진을 대비한 플랜 B까지 세워두시고 임하실 정도로 비장했고, 비장했지. 지금도 그래, 플랜 B가 있어요. 만약에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집에서 송출한다. 네, 집에서 한다. 자, 그리고 아침잠이 많은 저는 알람 한 방에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모고는 없다. 이런 심정으로 7시 15분에 알람을 해두고 1회를 준비했었습니다. 와, 이거 진짜 일어나자마자 막 풀었다는 얘기네요. 자, 1회에 65점을 맞았군요. 자, 그래서 솔직한 고백. 아, 여러분들 오늘 어때요? 이 점수 괜찮겠어요? 이 점수 맞으면? 기분 나쁘겠죠? 근데 이 점수를 이 친구가 되게 오픈하면서 결국에 붙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자, 1회는 65점을 맞았었군요. 자, 일어나자마자 몽롱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서 실수도 많았지만 점수에 1이 1비 안 하면서 끝까지 해낸다. 이 생각만 했습니다. 샘 커리로 시작했고 샘 100일 기도로 끝냈어요. 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린 문제는 종류별로 사진을 찍어두고 공부 안 될 때 틈틈이 봤어요. 골고루 많이 틀리는 문제들이 쌓이면서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감의 근원이 되었습니다. 이거 올려줬어. 어젯밤에 글에 자신이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 보면서 틀린 문제를 이렇게 수집해서 폴더별로 정리한 거. 어, 이거를 올려주고 그리고 이 1회를 65점 맞았었군요. 이것도 플래너에다 써있더라고요. 그 사진도 첨부해서 올려준 거예요.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엄청나게 큰 응원을 받았습니다. 자, 이런 거 찍어서 올려주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있어. 유진쌤, 유진쌤 골라보는 유진쌤 기출회전, 유진쌤 기출코드, 유진쌤 100일 뭐고? 막 이렇게 돼있거든요. 정리를 한 거지. 자료나 이런 것대로 워크북 이런 걸. 자, 이렇게 국가직 국어를 풀면서 백기 푸는 줄 알았다는 그런 후기가 많았죠. 저도 그랬고 덕분에 참 수월하게 풀 수 있었어요. 백기는 문제의 퀄리티나 라이브 참여도에 긴장감도 좋았지만 시간을 소중히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루를. 이 하루를 망칠 순 없어. 라는 생각. 이게 제가 바라는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이걸 그냥 인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, 백기를. 근데 왜 라이브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아침에 정성껏 욕을 하면서 일어났잖아요. 그치? 그렇게 일어나면 이 하루를 망치고 싶지 않아줘요. 점수는 망치는 게 아니야. 점수는 날 망칠 수 없어.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이 시각에 이렇게 모였다고. 그러면 오늘 하루를 정말 타이트하게 잘 써서 잘 때 뿌듯하고 싶단 말이야.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백기를 완성했다는 그랬구나. 덕분에 시험장에 갈 때도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.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밤에 백기 할 때가 되었는데 싶어서 들어왔는데 카페에서 내일 강의 시작이다. 그래서 말이 길어졌습니다. 저는 요즘 유연근무제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 알람 없이도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. 아직 OJT 중이라 이래저래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늘 멋지게 반짝거리는 유진쌤. 오늘도 무사히 백기 잘 마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. 자 2022년 12월 25일 어제 어제 크리스마스였죠. 자 22시 슈퍼파워님이었어요. 네 그리고 비대수르는 이제 엄마 공시생이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써준 거 엄마 막 크리스마스 뭐 이런 거 그 카드를 찍어가지고 첨부해 주셨어요. 엄마 공시생이라서 더 막 되게 대단하고 더 저도 뿌듯한 거예요. 막 육아하면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신 거죠. 100일 동안 아침을 다 지키시고 첫 회 65점 맞았는데도 그치? 자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세를 전달해드리고 싶다. 그래서 바로 오늘의 멘탈 클리닉으로 선정했습니다. 네 여러분들께 어떤 자극이 혹은 어떤 응원과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. 저한테는 엄청난 응원이 됐거든요. 자 원래 오늘 준비했던 멘탈 클리닉은 이거였어요. 작년 100기 1회도 이거였어요. 자 2회부터는 작년과 달라지겠지만 1회는 이걸로 시작해야 합니다.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날을 점치러 모인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받는 점수가 시험장에서 받는 점수가 아닐 겁니다. 자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. 이기거나 배운다. 오늘은 배울 확률이 높죠. 오늘의 모고는 이기는 대상이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. 이기는 건 100점이니까. 그치? 자 어디서 이기면 돼요? 시험장에서 이기시면 됩니다. 여러분 아시겠죠? 자 그럼 오늘의 타이머를 켜도록 할게요.